오늘의 보람이 나의 맛입니다. 미끄러우라 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스! 이번엔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마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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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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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웅크를 만들어볼게요 매콤한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치킨은 소스 소스 쫄깃쫄깃 쫄깃쫄깃 맵다 치즈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뭐지? 다음은 팽이버섯의 종류가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오븐에 담아요 팽이버섯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또띠 아삭아삭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